이거 완벽하냐. 자, 안 됩니다. 따라서야 돼. 오, 잘한다. 그만, 그만. 안 돼, 안 돼. 성공. 이렇게 되면 재욱 씨의 예능 도장깨기가 4개가 지금 기록이 됩니다. 많이 하셨네. 리듬 체조 아직 안 했고요. 3행시 안 했고. 3행시 아직 안 했습니다.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맛있어요? 잠깐. 이제는 예능을 즐기시네요. 예능뿐이에요. 처음에는 막 떨린다. 화면 플레이. 이런 게 있었어? 오케이. 이건 알아야지. 미생인데? 미생이다, 미생. 속마음이에요? 어? 해봐요. 한혜 왔어, 한혜 왔어. 해봐요. 해봐요. 동현 발랐어요. 그만둘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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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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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함께 가요. 실패. 한혜. 정확하지는 않. 나는 오늘도 어머니의 아들이다. 그런 건가? 100%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아예 아니에요. 아예 아니에요. 짧아 짧아. 키드. 이성민 씨. 직장 상사. 이성민이 한 말을 회사하는 장면입니다. 하고 불렀다. 나래. 나래. 내 새끼라고 불렀다. 50%잖아. 태연. 애 새끼라고 불렀다. 애 새끼라고 불렀다. 야, 야. 50%잖아. 나래. 나래. 우리 새끼라고 불렀다. 90%. 어? 실패. 소민. 소민. 우리 애라고 불렀다. 연기 볼게요. 레디. 자, 롤. 자, 메이크업팀. 메이크업팀. 준비됐어요, 메이크업팀. 자, 롤. 특수 효과팀. 밖에 조용! 자, 조용. 자, 롤. 자, 조용. 레디. 자, 미생 테이크 원. 우리 애라고 불렀다. 우리 애라고 불렀다. 컷. 오케이, 성공. 이야, 이겁니다. 자, 댄스 팀 나오세요. 댄스 팀 나오세요, 댄스 팀. 뭐라고요? 부싹 샤카 롤. 부싹 샤카 롤. 부싹 샤카 롤. 사 Rif intejak. 부시카 롤. 감사합니다.